벨기에,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여기에 있는 팀은 우리나라랑 무조건 100%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피할 수가 없어, 만나면 안 돼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만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요 그 중에서 진짜로 만나면 안 되는 나라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이 두 나라를 무조건 피해야 될 것 이유는 우리나라는 남미팀 상대로 월드컵에서 단 1승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남미팀 만나서 지옥이에요, 지옥 대신에 우리나라가 좋은 게 유럽팀 상대로 나름 무승부도 좀 해봤고 심지어 독일은 이기기도 해 그래서 성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프랑스 2006년에 비겨봤음 비겨봤죠, 2006년 때 그리고 이탈리아, 포르투갈 다 이겨봤고 2002년 때 다 이겨봄 스페인 94년에 비겨봄 이거 뭐야 이거, 1포트들 그리고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나라 같은데 물론 스페인이랑 최근에 만나서 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스페인의 티키타카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최근 경기에서는 발림 그리고 잉글랜드는 손흥민이 손흥민이 잉글랜드 선수들이랑 EPL에서 뛰니까 안다, 모른다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지냐 이기냐야 아니면 빅이기라도 할 수 있냐나 이거죠 근데 브라질, 브라질팀이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북중미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상대로 17전 0무 0패 브라질이 아주 괴랄합니다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북중미,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상대로 17전 지금까지 17승 0무 0패 이길 수가 없는 벽 물론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친선 경기에서 이겨봤고 그런 거 있는데 경작 본선 무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가 만나봤죠 2014년에, 아 2010년에 자꾸 내가 2014년에 헷갈리는데 2010년에 메시가 있었던 시절 메시, 이과인, 이런 친구들 마스테라노 친구들 있을 때 이때 우리나라가 이때 우리가 두 번째 경기였죠 첫 경기가 그리스전 이기고 두 번째 아르헨티나전이었는데 그리스 이기고 와, 우리 약체 아닌가 봐 자신감 뿜뿜 근데 막상 딱 붙어보니까 방코트, 강간히 역습, 그리고 내 골 먹음 이과인, 해트트릭 이때까지는 이과인이 국대에서 잘했어요 이때 잘하고 2015년 이후부터 이과인이 국대에서 이게 이른바 마탱이가 좀 갔는데 이때는 이과인이 잘했어 남미 예산에서 골도 많이 넣고 그리고 아, 예전에도 또 아르헨티나 마라도나 있을 때도 만나봤고 그래서 남미팀 상대로는 절대 안되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아르헨티나 남미 2위 중원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로드리고 데파울 얘가 아틀래티코죠 아틀래티코 선수 자람 중원에서 이 선수가 좀 발군의 능력을 좀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원을 씹혀 먹힐 확률 높고 로셀소도 있고 로셀소 로셀소 요즘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애매해요 애매 하지만 클럽에서 애매하지만 국대에선 모드리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로셀소 이 친구가 전형적인 애국선수예요 남미에선 경기 보니까 아니, 토트넘에서는 약간 좀 이상한데 국대 가면은 이게 날아다닙니다 얘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나면 중원 박살납니다 박살남 우리나라 중원에 누구 있죠? 정우영 그리고 황인범 그냥 압살당함 로셀소 이제 비아... 근데 로셀소는 이제 비아리아를 가서 잘할 것 같아 비아리아를 가서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브라질 얘기를 잠깐... 근데 브라질은 솔직히 이걸로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요? 그냥 유럽 빼고 17전 17승 이게 그냥 이걸로 그냥 설명이 끝이야 뭐 아르헨티처럼 누가 잘하고 뭐가 장점이고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남미팀은 우리나라가 한 번도 이겨본 적도 없지만 브라질은 멘탈만 잘 잡으면 약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브라질이 멘탈이 무너진 거는 특히 강팀이랑 만났을 때 강 대 강으로 만났을 때 무너졌지 양하 킬러입니다 브라질이 전형적으로 브라질은 양하 킬러예요 그리고 지금 뭐 메시가 폼 떨어졌다고 하는데 메시도 메시가 지금 플레이메이커죠 거의 지금 파리 생대를 망해서 득점보다는 도움이죠 근데 2010년대 그때도 우리나라랑 했을 때 플레이메이커 컬러 거의 나왔잖아요 주도적으로 앞에 나가다가 득점을 노리다기보다도 동료들을 좀 많이 도와주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아르헨티나 또 만나면 메시는 또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나라 수비진을 다 유린을 하겠죠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나라 1바타 브라질 그리고 2바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애매한데 벨기에,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오어, 포르투갈입니다 일단 이탈리아랑 포르투갈은 예전이긴 하지만 이겨본 적도 있고 얘네가 좀 플레이오프로 밀려났기 때문에 조금은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해요 지금 폼이 국대에서 유럽팀 중에서 제일 좋은 팀이 아 근데 잉글랜드 제가 유럽 예산 보니까 약팀 상대로 골 무지하게 넣던데 이 내려앉은 팀 상대로 잉글랜드가 은근 양악을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프랑스보다는 덜할 것이다 프랑스가 제가 보기에는 3순위로 제일 힘들듯 프랑스가 일단 은바페의 개인기량이 너무 뛰어나서 은바페 못 막아 은바페 못 막아 그리고 잉글랜드는 유럽 지역예선에서 아, 양악 능력? 최상위 최상위 만약에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붙으면 다 한 4골 넣고 손흥민 위로 씬 뜰 수 있음 주변에 갑자기 막 해리케인 다가오고 막 해서 막 서로 위로해줄 수 있어 크리피어랑 같이 그래서 아, 특히 또 해리케인 해리케인 원톱 능력 국대에서 탁월함 앤드 잉글랜드가 양 풀백 풀백이 킹력이 너무 좋음 뭐 스털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잉글랜드가 잉글랜드가 얘네가 이번에 유로 때 어디까지 갔었지? 일단 지난 월드컵 4강 그리고 아, 결승 갔었구나 2020 유로 결승 지금 메이저 성적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폼이 좋다는 얘기지 폼 좋음 그래서 잉글랜드가 좀 버거울 것 같고 벨기에는 오히려 예전에 아자르 있었을 때 크랙 시절 이때가 더 세고 뭐 알더베이럴트 또 뭐 누구셨죠? 알더베이럴트랑 그 듀오였던 센터백 이름 베르통원 베르통원 그때보다 수비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긴 해요 수비력은 한 단계 내려왔지만 그래도 1티어 1포트에서는 샘축 우리나라가 이때 우리가 2대0으로 졌나? 우리가 2014년에 붙어가지고 1대0으로 졌나? 2대0으로 졌나? 아 1대0으로요? 1대0? 1대0 그러면은 벨기에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벨기에랑 같은 조 최약은 피했다 최약은 피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최약은 피했다 그때 2군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벨기에도 어찌 보면 전성기보단 내려왔잖아 왜냐면은 이제 아자르도 폼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메르텐스라든가 이렇게 약간 좀 재개 넘치는 선수도 나이가 좀 많아졌고 벨기에랑 같은 조 되면은 그래도 포트 이래서는 뭐 나쁘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벨기에랑 같은 조가 되는 게 스페인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요? 스페인? 스페인 아 근데 스페인이 전성기는 아니야 뭐 이니에스타 뭐 다비드 실바 뭐 뭐 사비 있던 그런 포스는 아니라서 만약에 얘네들 있었을 때는 진짜 예전에 우리나라가 다비드 실바인가? 얘한테 신선 경기에서 왕창 털리지 않았나? 그게 언제였지? 그래서 그때 포스는 아니니까 그때 포스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에 프랑스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4개 팀이 최악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밑에 있는 이 4개 팀은 그래도 차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002 002 002 아멘